투부정사 투부정사 동사인지 PP 형용사적 수식이라고 나오는데 이 형용사적 수식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를 보는지 볼 건데 일단은 투부정사는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근데 이 동사 ING와 PP의 경우에는 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옆에 살짝 땡겨와서 적어볼게요 이 분사는 두 가지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사 ING와 PP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ING의 경우에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P의 경우에 수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능동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 수동은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녀석과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분사의 역할 자체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와 수동일 때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54번부터 볼게요 자 don't let 동사 표시하게 할게요 뭐뭐 하지 마라 원래 let이 뭐뭐 하게 하다잖아 don't let 뭐뭐 하지 말아라 the noise of others opinion 갈로 칠게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소음을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자 그런 다음에 thrown out이라고 나왔어 자 thrown out이라고 하면 옆에다가 자막을 하나 띄워줄게요 떠내려 보내다 떠내려 보내다라는 게 원래 뜻인데 여기에서 쓰인 표현은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너 자신의 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 의견에 소음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이 소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게 앞에 있는 thrown out 자체가 꾸며주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have 동사 표시하고요 명령문을 주로 쓴 문장인가 봐봐요 have 가져라 the college 용기를 가져라 그럼 어떤 용기일까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자 intuition은 직관이라는 뜻이 되겠지 자 너의 이 마음과 직관을 따를 이러할 college 용기를 가져라 라는 게 여기에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티븐 잡스가 이제 누군지 알잖아 지금 샘이 쓰고 있는 아이폰 애플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뭐 하지 말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소음을 두게 하지 마라 뭘 내 마음속에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리고 또 뭐하래? 용기를 가지래 너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그건 뭐겠어? 뚝심있게 가라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255번 가겠습니다 surprising 놀라운 결과를 동사를 치면 안돼 얘들아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 주어가 되겠지 뭐로부터? from the marketing report까지 올라 치고요 이 마케팅 리포트 보고서로 붙어오는 놀라운 결과는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표시 다시 할게요 자 이 주어는 얘가 주어가 되겠죠 얘는 show 동사 표시하고요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줘요? death부터 갈로 치고 nearly 거의 two out of 자 two out부터 갈로 치고 near 거의 two 동그라미 out of three 동그라미 다 쳐볼게요 그럼 뭐겠어? 거의 이 3분의 2 정도 3명 중에 2명 정도가 어디에? 이 대학생 3명 중에 2명 정도가 never scan 동사 표시할게요 절대 뭐를 하지 않아? QR코드를 뭐 하지 않아? 사용하지 스캔을 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 광고에 발견되어지는 이 QR코드겠죠 여러분들 QR코드 잘 안 쓰죠 나랑 듣기반 한 아이들은 알 거야 듣기반 아이들은 이제 QR코드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요방 같은 경우 평소 같은 경우는 우리 QR코드를 잘 사용하지 않겠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death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이 result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마케팅 리포트로부터 나온 이 놀라운 결과가 있대 근데 이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거의 이 대학생 3명 중에 2명 모두가 아니야 대학생 중에 3명 중에 2명이니까 여기에선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는 바로 온몸이 왜 튀어나오는 거야? two two out of every three college student 요게 대단의 주어가 되겠지 그리고 스캔이 동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256번 들어갈게요 자 위픽 동사 표시할게요 자 우리는 골랐습니다 우리의 친구를 고르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not only 밑줄 그 다음 줄에 but 밑줄 치고요 요 두 개 꼭 기억할게요 자 우리의 친구를 골라요 because 빗금을 쳐볼게요 요 지금 두 가지가 병렬구조로 쓰이게 되는데 not only a but also be 라고 하는데 밑에 공간에 자막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not only a but also be 는 a 뿐만 아니라 b 도 라는 뜻이 되겠죠 not only enjoyable 저 즐겁게 이 즐기는 놀기에 좋은 company라고 하는게 회사라기보다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동료라고 쓰였고요 to 부터 with까지 갈러쳐서 company를 꼽아줄게요 같이 놀기에 즐거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because 뭐 또한 그렇답니까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를 이해시켜주겠죠 for 부터 그까지 who we are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7번 갈게요 자 progress 진보는요 occur 동사표시하고 발생하다 인데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뒤에 목자가 안 나오고 요 아이는 발생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왼부터 갈로 치고요 뭐 했을 때 collegious 자 용감하고 skillful 능숙한 이 지도자들이 fees 동사표시할게요 얘는 뭐해 잡겠죠 잡다 뭘 잡았냐면 쥐어짜다 잡았어 이 opportunity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떤 기회야 투부터 끝까지 갈로 치고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57번이었고요 자 왼부터 끝까지 대갈로가 약간 조건이었어요 이 용감하고 능숙한 지도자들 지도자의 조건이 두 가지였죠 용감하고 능숙한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떤 기회야 더 나음을 위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이 progress 진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뭐야 이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57번이었고요 258번 들어갈게요 최대한 천천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느리다고 판단이 되시면 1.2배 1.5배속 하면 되겠습니다 258번 볼게요 첫 번째 이 글은 에너지를 뭐 할 수 있는 이 적용하는 능력이 되겠지 어디에 어디에 to one problem incensitly까지 갈로 치고요 without 부터 끝까지 갈로 칠게요 자 그로잉 러윙 러위라고 하면 지치지 않다라는 뜻이야 지침을 증가하는 것 없이 즉 하나만 얘기하면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하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쏟아내는 능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이 첫 번째 성공에 있어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바로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야 너의 신체를 apply가 원래 적용이란 뜻이거든요 너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는 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겠죠 어디에다가 쏟냐면 여기 apply a to b 라고 보시면 돼요 얘 자체들을 지금 어디다 쏟고 있어 여기 하나의 문제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쏟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incensitly 지속적인 또 적어놓을게요 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다가 쏟는 능력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259번 갈게요 of부터 trouble까지 in부터 world까지 걸로 치고요 자 세상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is caused by 동서 표시하고 be pp가 되겠지 뭐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wanting이 ing로 쓰였겠죠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기를 원하는 중요해지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자 지금 앞에까지는 방금 258번은 투부정서 이거 내가 좀 이따 한 번에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요거 259번 확인했고요 260번 갈게요 closed pp 표시해서 mind 꾸며주고 is 동서 표시할게 like closed book pp 표시해서 뒤에 꾸며주고 세미콜론 앞에 꾸며줄게요 자 닫혀버린 마음은 닫힌 책과 같다 자 요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줄게요 모르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be like는 뭐뭐와 같은이야 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닫힌 마음은 닫힌 책과 같다 마치 뭐와 같이 단지 마치가 되겠죠 a block of wood 남은 토막 남욱 토막 이거 왜 적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지금 일단 보셔야 될 게 위에 살짝 올라가 볼게요 위에 살짝 올라가게 되면 이 투부정서 동명사 아까 pp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분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분사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분사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갔었을 때 중요한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아까 254번에 드라운 아웃이었는데요 얘 자체가 지금 pp에요 뭐하는 뜻이었어 아까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죠 뭐뭐하게 들리지 않게 하다잖아 그거 뭐야 얘가 이 의견 자체 소음 자체가 자체가 소리를 내 들려지는 거야 들려지는 수동 관계가 되겠지 수동 적어놓고요 자 255번 볼게요 서프라이징이야 자 결과가 놀래켜 놀래킴을 당해 얘가 놀래키는 거니까 능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6번은 그런 게 없고 257번도 투 부정사 썼고 258번도 투 부정사 썼고 259번은 원팅이잖아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원해짐을 당하는 거야 원하는 거니까 능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260번은요 다쳐 다쳐져 다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마지막 총정리 들어갈게요 자 이 파트에서의 총정리입니다 이 파트에서 총정리는 투 부정사는 딱히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분사가 가장 중요해요 분사가 뭐가 중요하다?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중요한데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pp를 쓴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고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절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관계 대명사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앞에는 선행사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 이 선행사는 바로 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관계 대명사 자체가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명사는 여기 뒤에 있는 거를 데리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이 없거나 보호가 없는 문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바로 불완전한 내용이 나온다가 여기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핵심이란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1번 가볼게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후부터 갈로 치고 랭기지까지 갈로 칠게요 자 후부터 갈로 쳐서 랭기지까지 갈로 쳤죠 여기 밑에 있는 표들은 한번 쫙 읽어보시면 돼요 좀 이따 마지막 총정리할 때 이건 정리할게요 does not know 동사 표시하고요 이 외국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is ignorant 뭔 뜻이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아는 것이 없다겠죠 그 자신의 어디에도 여기도 랭기지가 생략되어 있겠죠 언어 그 자신의 언어도 무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뭐야 남의 다른 나라 사람의 말도 모르며 자신의 것도 무지하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only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62번 갈게요 only those 후부터 갈로 치고요 there to라는 뜻은 감히 뭐 뭐 하다라는 뜻이야 fail greatly 엄청나게 실패할 감히 엄청나게 실패하는 이 사람들만이 can ever achieve 동사 표시하고요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이에 여기 후부터 greatly가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줬고 이 only those가 주어였고 can ever achieve가 동사였다는 부분을 잘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저분해서 제가 다시 적을게요 여기 주어고 여기 동사입니다 밑에 바로 볼게요 자 골프는요 it's a game인데 얘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뒤에 공간 남은 데 설명을 하고 요 번호를 들어오도록 할게요 264번 보겠습니다 of a mother 갈로 치고 어머니의 마음은 is 동사 표시할게요 a deep 깊은 이 시면입니다 어디 at the bottom of which 밑줄 쳐놓고요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표시를 해둘게요 얘도 좀 이따 뒤에 설명을 하고 할 건데 얘는 그냥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you will always find 너는 항상 발견할 거래 뭘 용서를 발견할 그것의 밑바닥에는 이 깊은 시면입니다 뭐겠어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이 deep 을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겠어 어머니의 마음은 이 깊은 시면입니다 완전 많은 것을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5번 들어갈게요 to feel the love of people 까지 갈로 치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어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is 이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겠지 그럼 여기 앞에 끊어주고 얘가 동사고 이게 전부가 주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은이 완전한 주어가 되겠죠 얘는 is a fire 뭐다 불이다 어떤 불이냐면 that부터 끝까지가 꾸며주겠죠 우리의 삶에 fade 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서는 연료를 공급 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먹이를 주다 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연료를 주는 이 불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200 어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시고 버스 눌러놓고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요 is 동사 표시하고 유용한 방법이래 to부터 갈로 칠게요 아이디어를 let 나왔으면 우리는 사역동사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가겠네요 you didn't know 너가 알지 못해 you had 너가 가지고 있고 come 샘 헤드컴이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헤드피 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너는 이 표면이 올라와 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아이디어 말 자체가 이상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that이 생략되어 있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내진 않아요 자 너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건 뭐겠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알지 못한다는 거겠죠 이 알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come to the surface 그건 뭐겠어 사역동사니까 크게 볼게요 요 녀석이 사역동사였어 얘들아 요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어 즉 동사 원형으로 쓰였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기 좋게 come 앞에 끊어줄게요 자 너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너가 가지고 있기에 알지 못하는 이 아이디어를 self-face 표면이라고 하면 이제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겠지 알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그게 바로 뭐다 브레인스트러밍이다 그건 뭐겠어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바로 뭐하는 거야 이 유즈폴 웨이에 대한 설명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267번 가겠습니다 I have a nutics 동사표시하고 death부터 갈로 찍고요 나는 알아차렸어요 fortune 쿠키가 말을 했습니다 어떤 걸 말했냐면 가장 분명한 것들이겠죠 어떤 분명한 것들일까 death부터 꾸며주겠죠 쭉 가다보면 사람들이 may just want to hear 동사표시할게요 그저 듣고 싶은데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죠 그게 바로 thing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대갈로를 한번 칠건데 그 큰 대갈로는 다른 색깔로 그냥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death부터 그냥 끝까지가 대갈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나누는 게 얘가 주요고 동사고 most obvious thing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 목적어를 누가 꾸며줬어 death people 사람들이 단지 원할 수도 있어 뭘 듣기로 원할 수도 있는데 뭘 듣는데 듣는 것들이 되겠지 그들 스스로가 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8번 갈게요 왼부터 다이아몬드까지 갈로 치고요 자 guarding 왼부터 다이아몬드까지 갈로 치고요 grinding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분류하다라는 뜻이야 자 요거는 우리가 배웠겠지만 분사구문 이라는 건데 얘는 뭐 나중에 분사구문을 또 배우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 것이 분류가 돼서 나타나는 거잖아 분류가 돼서 위드부터 임펄펙션 뭐야 퍼펙스트라는 게 완벽한인데 임이라는 게 들어가면 부정의 의미야 얘들아 그건 뭐겠어 약간 결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 결함이 있는 것들인데 데프터 갈로 치고 are not obviously visible 자 동사 표시할게요 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to the naked eye naked라는 게 원래 헐벗은 뭐 다벗은 이런 뜻이거든요 눈에 이렇게 딱 아무것도 안 낀 상태가 되게 좀 현미경이라든지 그럼 육안으로서 육안으로 분명하게 visible 보이지가 않는 이 결함이 all called 불리어져 eye clean 다이아몬드를 분리할 때는 이 결함이 있는 눈으로 봤을 때 딱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 이런 결함이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eye clean 이라고 분리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뭐 조금 들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못했었던 263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점점 가까워지네요 자 이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인데 이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who's라는 것을 쓰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앞에 선행사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명사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소유격이라고 하면 ~~의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의 것이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 his 뭐 그의 눈 하면 his eye 또는 그의 pen 하면 his pen 이렇게 쓰잖아요 그의 ~~ 이게 소유잖아 소유 나오고 명사 나왔잖아 그건 뭐겠어 예 예의 예라고 해석을 하면 간단하게 생각해 예의 예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 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쫙 들어가 볼게요 여기 한 번 더 띄워줄 거예요 예의 옌데 게임의 목적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보면 간단하겠지만 일단 갈로는 쳐볼게요 자 골프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목적은 is 동사표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면 돼요 to hit a very small ball 아주 작은 공을 쳐요 어디로 칩니까 into a small hole 갈로 칠게요 작은 구멍으로 작은 공을 쳐버리는 게 이 게임의 목표고요 뭐와 함께 with a weapon 갈로 칠게요 무기와 함께 자 싱글러리 자 어떻게 아주 ill이라고 하면 약간 질병의 의미거든 얘도 부정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designed라고 하면 뭐겠어 설계하다 잘못 설계된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진이 되겠죠 그럼 얘가 pp가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weapon을 꾸며주면 되겠지 자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잠시만 다시 볼게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식받는 명사와 관계가 수동일 때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이 weapon이 지가 설계를 해 설계가 되어져 설계가 되어지겠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끝까지 볼게요 for the purpose 목적을 위해서 잘못 설계가 된 이 무기 뭐겠어 이 내용이 뭐야 아 용도에 아주 부적합하게 설계된 무기로 쳐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 하고요 마지막 단원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1번 선행사 파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모두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쉽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묶음의 범위를 잘 파악하자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갈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었지 이거는 솔직히 연습이 답이야 얘들아 계속 계속 연습을 하고 잘 보셔야 되고 해석은 묶어진 부분부터 한 다음에 선행사로 던지듯이 얘에는 이렇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급 관계되면서 하는데 뭐뭐의 라고 기억하시는 거 꼭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